아니, 보니까 무랑 꼬끼들었어. 아, 그러니까. 그냥 위에가 마르니까. 맞아, 맞아, 맞아. 이거 좀 말라고. 이야! 아, 빨리 와.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. 뭐야, 지금? 뭐가 말이야? 빨리 와. 먹을 걸 지내, 그래도. 아, 둘 다니까. 어우, 예술이다. 대박이지, 야, 봐봐. 뭐야? 어? 우와! 빨리, 빨리 와, 빨리. 야, 이거 잘 먹는 거 아니야? 오빠, 이거 좀 봐. 우와! 야, 이거 못 참지? 야, 이거 뭡니까? 아, 냄새 너무 좋다. 덩치 오리걸음에서 승리한 나레팀에게 음식 공격권을 드리겠습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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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먹는 거예요! 우리가 먹는 거야? 우와! 먹는 거 먹는 거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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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이겼잖아. 우리가 이겼잖아. 왜냐면 두 분이 좀 어리둥절해하시는데. 왜? 이거를 저희가 먹고 살이 만약에 찌고 이르면 최종 승부에서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. 저 정말. 황당하시네, 지금. 아, 이거 먹으면 살찌잖아. 아, 살찌는데 어떻게 해. 아니, 이런 거지 같은 프로가 다 있어요. 아, 이거 살이 없겠죠. 이거 살이 없겠죠? 같이 가세요. 드세요, 드세요. 다시 가세요. 오빠, 같이 가세요. 아, 살찌가가 무섭다. 아, 나 어떻게 해. 컴백 준비해야 하는데. 아, 나 콘서트 한단 말이야. 진짜 화나. 아니, 우리 지금 살이 빠졌어. 아, 국물 봐. 아, 어떡해. 아, 매워. 먹는 거 봐. 와, 국물이. 야, 매운 오묵이. 맛있어? 너무 맛있어? 우와. 아, 탈증했다. 아, 월클랩. 아, 너무 맛있어. 맛있어, 맛있어. 와, 빨간 오묵 너무 맛있어. 아, 너무 맛있어, 너무 따뜻해. 이거 약간 떡볶이랑 꽃게탕 섞은 맛 같아, 지금. 아, 나 쪘어, 나 쪘어, 나 쪘어. 아, 나 어떻게 쪘어. 우와. 우와. 와, 언니는 먹는 거 봐. 음. 맛있어요. 매운 오묵이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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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מח illeg잠이.